코너 엔틀라인. 포티하고 니나믹하고 따뜻하게. 풀코스턴. 아이씨. 나 못 타겠어, 나. 나, 나. 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너무 일찍 일어나서. 너는 뭔가 좀 약간 뻔하고 짜릿함이 필요하구나. 일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 짜릿함.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차를 준비를 했어. 이게 이제 코너 엔이야. 나의 시그니처 모델이야, 데프 코너. 제가 작년에 소나 누나랑 탔던 그 코너하고 또 다른 코너. 저는 코너가 있는데 이 엔, 코너 엔. 근데 이거구나. 그렇지. 이게 빨간색이 칠해져 있어야 이래야 이제 코너 엔이야. 여기 브레이크 페달도. 캘리퍼 캘리퍼. 빨간색으로 딱. 딘디나 현대가 WRC. 월드 레이싱 챔피언. 뉴르브르크 막. 실제로 레이싱 출전을 했던 경험이 있어.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이 쌓여가지고 코너에다가 가득 집어넣은 거지. 차의 모양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또 앞에서 딱 다 이렇게 정보 표시해주고 좋네. 속도랑 나오고 막 내비도 알려주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 되게 오랜만에 뵙은 것 같아. 두 분 다. 차 안이 되게 힙할 것 같지 않아? 거의. 거의 계속. 왜 너희들이 공부하는 줄 알지? 코너 엔플라잉. 분명의 데스티니. 원래 엔 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완벽한. 딘딘도 엔 들어가잖아. 디아이엔. 엔딘으로 바꿔서는 이름을. 약간 차 덕후가 있나? 제가 좀 약간. 제가 덕후 같아. 너무 좋아요. 기재를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고성능으로 나온 거잖아요. 고성능이지. 엠, AMG. 약간 여기서는 엔. 바로 이렇게 한 바퀴 보셨을 때 대기음이. 그게 에코 모드였어. 에코였어요. 에코였어. 에코였어. 자, 출발하자. 야, 격그린. 진짜 넓어요. 은기 덥지? 저희도 작은 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2열에 레그룸이 엄청 남아요. 아, 레그룸 전문 용어. 야, 차훈아. 차 좋아하네. 좋아하네. 레그룸 나온 거 보니까 차 좋아하네. 너무 좋아하죠. 지금 어쨌든 에코 모드야? 아, 이게 에코예요? 에코? 오! 땡겨주지, 에코. 에코인데 힘이 이렇게 좋아요? 내가 모드를 이제 바꿔볼게. 봐봐. 스포츠. 스포츠가 이렇게 막. 스포츠는 또 빨강이지. 빨강이지. 저거 바뀔 듯이 멋있다. 아, 그게 다 다르네. 오, 쳐줬다. 방금 쳐줬어. 확고, 확고. 확고. 너희들 할 때 일상의 어떤 그런 짜릿함을 내가 선물해줄게. 우와! 우와! 이게 차가 제로 빼기 5.5초래요. 아니, SUV가 5.5가 말이 돼요. 그리고 이 차양에 5.5면 굉장한 엄청난 거. 진짜. 나는 N이다. 나는 스포츠다. 이게 딱 살아있고. 이런 느낌이 나오냐. 그쵸, 그쵸. 야, 이제 좀 그나스코나 좀 할까? 얼마 전에 컴백했었잖아. 네, 그쵸. 이제 저희가. 6월 7일에 컴백을 했다가 이제 좀 쉬고 있는. 그러니까 앨범을 내도 이게 공연을 해서 좀 이렇게 만나서 딱 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이 또 없잖아, 입히라고. 그래, 진짜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요. 맞아요. 야, 그러면 이 답답한 거를 형이 좀 뚫어줄게. 어떻게 해? 짜릿하게. 여기 NGS 버튼이라고 빨간 거 있지? 그래, 나 아까 그거 계속 궁금했단 말이야. 이거를 누르잖아? 얘가 진짜 성난 황소가 돼버렸어. 슈퍼판에 다 있는 버튼이잖아. 그걸 여기다 넣어놨다니까. 그럼 이게 이 슈퍼판 거였네. 그치. 자, 간다 이제. 누른다. 누른다. 다음부터는 눌렀 준비해. 우와! 야, 눌렀어. 우와! 우와, 진짜 빨라. 짜릿함. 이게 앵글이 시프트야. 이야! 우와! 이 차가 왜 서킷에서 탈 수 있다고 했는지 알겠다. 야, 그리고 와인딩. 이렇게 꼬부랑께. 코너 할 때 꽉 잡아주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얘는 진짜, 이야, 괜찮네. 도심에서 진짜 말 그대로 서킷 느낌 확 나야지. 여기가 인제 스피디움이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시프트 때리는 거!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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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데프콘 선배님이 말씀하신 성난 환소가 진심. 뒤에서 들렸어요. 아주 그냥 쫀쫀해, 좋아. 근데 아까 이렇게 쓱 오면서 봤을 때 디퓨저가 에어 인테이크가 확실히 좋더라고. 디퓨저 그게 뭐야? 디퓨저 그 냄새? 냄새 그니까요. 이제 엔진을 식혀주는 공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 에어 인테이크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헤드라이트 밑에 공기 들어오는 구멍이 있어요. 그거를 잘 해야지만 이제 에어포스랑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냉각을 잘해줘야 돼요. 너는 차를 사. 뭐라고 지낸 거야, 그동안? 제가 2열에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엔진이 분명 앞에 있잖아요. 근데 되게 미드쉽 같은 배기음이 뒤에서 나니까. 우와, 뭐야? 아니 근데 방지턱 넘어갈 때 서스펜셜 느꼈어? 이번에 클러스터가 너무 예뻐졌어요. 클러스터? 뭐라고? 클러스터, 클러스터. 저기 계기판. 계기판. 이게 나 지금 차 전문가랑 타 있는 느낌이야. 얘들아. 멀티 트랙션 컨트롤 기능을 한 번 설명을 해줄게. 여기 화면에 보일 거야, 잘 봐봐. 그러면 스노우모드. 그리고 딥스노우. 그다음에 머드모드. 우와! 기포장도로.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머드가. 다양한 길들에 초점을 좀 많이 맞췄다. 이런 데 이제 딱 켜놓고 가는 거지, 머드모드. 오, 안전거니까. 보통 이런 데 보면 엉덩이가 되게 아프거나 머리가 굉장히 아파야 되거든요. 차은아, 너는 내년에 나랑 같이 하자. 너 나 오늘 기주기로 나왔구나. 여러분들 이제 목적지 거의 다 와갑니다. 옆에 여기 강 보세요. 아, 또 기가 막히지. 호나 엔이랑 잘 맞는 장소가 또. 낚시하고 싶어. 저희가 멋진 장소 서로 했어요. 이야, 좋네. 자, 여러분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여기 예쁘다. 예쁘지? 네. 상상의 장소. 오늘의 캠크닉 장소를 왔어요. 창조 좋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 이 옆에 또 차가 또 포코나인이 잘 어울리지 않아? 너무 잘 어울려요. 데프코나인. 아, 데프코나인. 데프코나인 플랜.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제가 옆에서 이렇게 제대로 보는 건 처음이잖아요. 차 밑에 저 빨간 라인이 있는 곳에 딱 들어가 있는 게 약간 에어로다이너믹 신경 써서 다운파스 딱 눌러주는 그게 딱 보여서. 저것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렇게 세게 딱 나갔을 때 딱 잡아준 거야. 얘 사람 기죽이는 거 잘하는. 창훈이가 아까 잠깐 사단 나누는데 형 진짜로 저 고민돼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송 다 빼고 진심 지금 흔들리고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자꾸 첫 차로 창훈이가 10차가 마음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엠플라인도 키틱이나 킴키틱은 처음이죠. 그렇죠. 스피커 성능 좀 느껴보게. 음악 듣고 좀 할 수 있는 게임 한 번 뭐 없을까? 아, 나 이거 배웠는데? 아, 이거 재현이 셌다. 진 팀은 이제 벌칙 수행을. 벌칙 있어요? 근데 앞으로 나가. 그냥 음악은 코너에서 나올 거예요. 1대1 댄스 배틀 음악 주세요. 아하. 랄랄랄라. 랄랄라. 그냥 알아, 그냥 알아. 어, 딘딘 좋아. 좋아. 디귿자가 나와야 해. 디귿자도. 야, 딘딘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그렇지.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딘딘이가 율터 같았다. 차훈이 벌칙 뽑아. 골라 500mm 원샷. 저거 진짜 힘들어요. 저게 목으로 해야 돼, 저거. 차훈아, 너 이제 진짜 먹으면서 들어. 넌 춤추지 마. 이 콘텐츠의 메인은 원래 저였습니다. 아이돌 프로 짬밥 10년이거든요. 자 음악 주세요. 아 재현이가 약간 빨랐거든요. 아 표정이 재현이가 센데? 아 이거 안 된다. 아 이거 재현이 센. 아 마지막 엔딩 요정까지. 야 내가 뽑을게 안 되겠다. 딱밥 먹기. 이게 약해요 이마가. 아기 이마야. 머리 띵하면 애들이 안 나와. 야 그럼 재타. 재타해줘. 왜냐면 내가 옛날에 얘가 누굴 때린 거 봤거든? 살짝. 걸리면 걸리면 몇 번 뽑을 거예요? 저는 2번 뽑겠습니다. 그럼 저는 4번 뽑을게요. 그러면 2번 4번 아예 까놓을까? 가걸음 두 봉지 몸에 놓고 1분 참기. 뜨거운 국물 끝까지 원샷. 오케이 오케이. 나온다. 가자 재현아. 가자 나온다. 아이씨. 저걸 어떻게 이겼어. 이거 벌칙이 아니네. 벌칙 속에 숨어있는 찬스인 거야. 다음 뭐 할 거 있어 또? 다음 또 여러 가지 게임이 또. 그만하자. 지금 왜 안 통하는 거야? 잘 찾는다. 아 그래 딘딘.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갈게요. 네. 시작. 지금 머리 공격. 지금 살짝 오고 계시거든? 야 좀만 더 힘내봐. 야 1분은 가자. 30초. 승진아. 뭐야 이게 소리가 난다. 준비. 시작. 시작. 다시 한 번 얘 좀 봐봐. 여기 올려봐봐. 야 이거 못 참겠. 이거. 재현이 우리가 온 건 공격이야. 넵. 준비. 시. 시작. 여기 귀에다 놔야지. 제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오케이. 준비. 시. 착. 어? 야 이거 귀를. 뭐? 귀에다 놓았던 걸 코로 간다. 다시 귀로 간다. 이거 안 간지러워나? 너무 간지러운데? 둘. 잘한다 훈아. 이게 뭐야 로봇이야 뭐야. 이게 왜 안 통하는 거야. 우리 두 월가리 팀 승리했습니다. 야스 야스 야스. 감사합니다. 아 배고프다. 원래 저희도 밥. 밥은 진짜 그냥 먹거든요 거의. 웬만하면. 그냥 먹을 수 없죠. 그냥 먹을 수 없어요. 게임용 밥이잖아 누가 봐도. 그 게임 아시죠? 모래성 게임. 그거를 이제 볶음밥으로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로 가야지. 깔끔하게 가위바위보로. 안 되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에이. 골탱이네. 저는 포크로 하겠습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아 너무 소심해. 저는 스푼으로. 스푼으로. 이걸로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자기 양을 떨어가는 거야. 아 딘딘아. 야. 야. 와 근데 진짜 위태롭다. 뼈도 담아있어요 지금. 그럼 말씀하신 대로 소심하게. 두 분이나. 막아 놓은 거는 못 먹어요. 스틱 틀 거고. 내가. 이렇게 가져가야지. 야. 야. 이게 안 쓰러진다고? 제가 한 번. 크게 한 번 가겠습니다. 크게 한 번 간다고? 남자답게 가. 남자답게 가. 야 야 야 그. 남자답게 가. 빠이 빠이 빠이. 남자답게 가. 과유 불급이라네 이 친구야. 자 이제 편하게 드시면 돼요. 아 잘 먹겠습니다. 우와. 어묵에 과일에. 우와. 와. 와 나 이거 좋아하는 건데. 나 좋아해. 좋아해. 야 먹어.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다. 야 이거 뭐야. 나 전화 한 번 해. 죄송해요. 어 전화 한 번 해. 전화 한 번 해서 정화 통화되면 여기 저기 유부초밥 하나 줄게. 어 여보세요. 누나. 재현이에요. 미쳤구나. 누나. 지금 여기 옆에 딘딘 형님이랑 푸콘 형님 계셔요. 아 여진님 여진님 여진님. 오 나의 여진님. 푸콘 아빠인가? 딘딘이에요. 아 뭐. 저기 재현이가. 네네. 누나 차 얻어 타기 싫다고 그래서. 네. 누나한테 차 한 대 사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미쳤네. 코나 앤이라고 차 진짜 잘 나왔거든요. 저기 가서 얘기해. 응. 어땠는지 오늘. 누나야 코나 앤에. NGS 모드라고 있어. 너 자전거 최근에 받았잖아. 자전거 가있어? 전기 자전거. 야 밀당고 받았네. 어 야 나 이따가 네 자전거 한 번만 태워줘. 알았어. 어 알겠어. 어 빠빠. 어 안녕. 어 친하네 누나라. 진짜 사이가 좋다. 재현아. 자 초밥 먹어. 야 잠깐만. 야 둘 다 들어가네 와. 지금 앤 플라잉 몇 년 차지? 저희 7년 차. 그럼 두 명은 왜 FNG 들어갔어? 세 사람 많잖아. 재계약 아직 아니에요? 했어요. 됐죠. 재계약을 한 이유가 궁금해서 그래. 회장님이 80살까지 음악 하게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크오오오오오오오. 간세호 대표님. 변디 음악 하려면 팬심하는 거 같고 없죠. 회장님한테 바라는 점 이거 해주십쇼. 원하는 거 없어? 악기를 좀 바꿔달라든지 뭐. 회장님. 저희가 이제 숙소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꿔야 된 거야 숙소. 저희 숙소 다음번에도 같이 살고 싶은데 좋은 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은 집 있어요 어디 뭐? 아직 막 크게 본 곳은 없는데. 어디 쪽 동네를 원해요?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회장님이 들어주시죠. 회사랑 가까운 곳이면 어디든지. 그럼 회사가 청담이잖아. 네. 청담이네. 어. 1인당 한 5씩? 네. 네. 너무 좋죠. 엄청 좋아해. 네. 형 그럼 우리 그것도 물어봐야죠. 준케이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낌. 준케이 저작권 확 상 치잖아요 지금. 준케이 씨가 지분 평수를 늘렸다고 120평으로. 준케이 씨 요즘 표정 뭐 좋아요 밝아요? 공식 질문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게스트 와도 준케이 저작권 물어보는 거죠? 아 물어보죠. 공식 질문. 대단하시죠. 네. 저작권. 준케이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하시죠. 그러면 이제 대미를 장착해야죠. 코너의 삼형 씨. 자 재현 씨. 고. 코너링 예술이네. 나.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엠. 엠피아 만나러 가고 싶지 않아 저거 타고? 엠피아 이거 팬클럽어. 저희 팬클럽 이름. 이거 타고 팬클럽 만나고 싶다. 잘하네 기계를. 힐링캠프 사형실 갈게요 휠. 힐링캠프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링. 링크 보내드릴게요. 캠. 캠프 오고 싶으실걸요? 푸. 프라이드 있는 곳이에요 여기 아주. 잘했어. 너는 기계다. 다음 앨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링캠프. 지금까지 엠플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나인이었습니다. 코나인. 필링캠프. 마지막 차량. 아이오닛 파이브. 말해 뭐해? 예술이지. 최고지. 운명의 데스티니. 1등 한 사람 아이오닛. 먹어야죠. 제 겁니다. 핫도로 못 따라가겠네. 저거 너무 세잖아. 포기. 속이 상해서. 울었어요 진짜. 아니야.